저 지금 현장 걸린 것 같아 이리 뭐야 니나나 니나나 그러면 되겠어 안되겠어 뭔가 민트야 와 돼지요 오늘 현장 검증 민트씨 나오세요 거기 손도 안 닿아 그 틈도 들어가서 보관했더니 이모가 줄게요 이모가 줄게요 그것도 어디서 물었대? 아니 그거 말고 이거는 다른거 다른거 어머머 사과즙도 깨물어 터티서 드셨어요? 사과즙도 깨물어 터티서 드셨어요? 민트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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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꼬만해 우리 민트 큰일났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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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트야 꼬만해 검은거 들어갑니다 검은거 들어갑니다 아 내가 이 장 속으로 어떻게 들어가냐고 나와 민트 나오세요 아이고 이모가 이거 들고 하는것도 힘들다 민트야 또는 고른다 안 돼 이게 뭐야 이게 안돼 안돼 요즘 어디에 입 닫혀 이게 안 된다고 안 돼 아 이게 뭐예요 이게 아 진짜 민트야 이러면 안 돼요 알았어요 얘 다 주워 먹고 있잖아 이것도 얘 다 산줄게 아유 진짜 못말려 눈에 민트 반송 좀 해라 아 알았어 밥 먹어 드디어 검은 거였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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